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빅데이터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온 지식경제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지원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